디디 띠 오늘 나 힐젤 갈게 드레스업 같게 원해 뭐지 내가 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븐하게 많은 것들은 매일 난 난 오늘 경제는 퀸트다 퀸트 더 트렌디한 느낌의 악세사리 세골만 눈에 두는 트윙크린 퀸트에 빠진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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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지막일지 몰라 폰은 갖추지 않아 순간은 빨라 우리 기다리지 않아 눈 뜨는데 니가 원하는데 억추지마 내 소리가 이겨누이 있구나 해 안 해 정신없이 빙글빙글 내 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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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솔직하게 변해지길 원해 마치 니가 니가 아닌 것 같아 마지막에 질걸로 도는 갖추지 않아 시간은 빨라 우릴 기다리지 않아 그날 분과는 더 원하는 대로 주지 마 좋아. 뭐야. 술이 달콤하게 느껴줄 거야. 조심해. 힙힙힙힙. 뭐야. 와. 좋순. 등장으로 오기 Assin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